5초 대체 기후 상태 정상 수면에서 복귀 완료 너무 빨리 복귀시켜 죄송합니다 긴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방향 감각은 곧 되찾으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스터 치프 곧 전투모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치프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전투복 진단을 위한 좌표 보정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체력 모니터를 온라인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맥박은 정상이고 조직 손상도 없습니다 이제 크리오 튜브에서 나오셔도 좋습니다 두배 풀량의 스팀을 사용했습니다 일단 주변을 잠시 걸어보십시오 준비되면 시각 테스트 지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사각선 안에 서주십시오 보통 기술병들이 조준 센서를 담당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깜빡이는 램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조준하면 램프 색이 바뀝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치프 좌표 보정 과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위아래 움직임을 바꿔드릴테니 어느 쪽이 편한지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깜빡이는 램프를 다시 조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전 상태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다시 위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로 둘까요 아니면 이전 방식으로 바꿀까요 좋습니다 위아래 움직임을 기본 상태로 설정하겠습니다 나중에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방어막 테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에너지 방어막 테스트 지역으로 가시죠 중화기부대 알파팀부터 시에라팀까지 방어 테스트를 갖춰라 레이더상에 모선을 접근해오른 코버넌트 착륙정이 포착됐다 침입자에 대비하라 노란색 사각선 안에 서주십시오 잠깐이면 됩니다 좋습니다 에너지 방어막을 가동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방어막을 충전했습니다 자동 재충전 테스트를 위해 방어막 레벨을 0으로 낮추십시오 재충전 이상무 모든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오 이오실 여기는 키에스 함장이다 마스터 치퍼를 즉시 부릿지로 안내하라 함장님 무기 시스템 검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다 즉시 실행하라 알겠습니다 꽤나 급하신 모양인데 서둘러야겠습니다 무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 진단 시스템만이라도 가동시켜놓겠습니다 압수사 놈들이 문을 뚫고 들어옵니다 경기 무대 그리오 이오실 놈들이 들어왔다 제발 샘 샘 가시죠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겠습니다 이 쪽입니다 자체 진단 시스템 검사 이 쪽으로 가동시켜놓겠습니다 바닥이 고 artists 도망간다 롱을 빼고 기에스 함정님께서 기다리십니다.